최근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소형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금까지 주면서 장례하고 있는데요. 정작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사업 신청에 소극적이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 무시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우순자 씨는 지난 6월 소형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평소에도 매달 7, 8만 원씩 나오는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우 씨는 특히 지난 여름 소형 태양광 발전기 덕을 톡톡히 봤다고 말합니다. 더위가 심하지 않아 에어컨 사용이 적었던 작년 여름에도 전기요금이 16만 원 나왔는데, 여름 내내 에어컨을 들고 살던 올해 여름에는 전기요금이 오히려 13만 원으로 더 적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각 가정을 대상으로 소형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발전기 비용의 30%를 자부담하고 나머지 70%는 국비와 도비, 시, 군비로 지원합니다. 하루 3시간 반 동안 발전기를 돌릴 경우 한 달에 27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해 매달 5천 원에서 만 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2016년 32세트가 보급된 걸 시작으로 올해는 989세트가 설치됐고, 내년에는 4,390세트에 대한 지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내년도에 소형 태양광 발전기를 신청한 시군은 9곳에 불과해 자치단체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G1 뉴스 조기현입니다.